에휴, 덥다, 너무. 아휴, 식사 다 식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? 그냥 앉으세요. 저 배고파요. 그냥 다들 밥 먹자. 오늘 메뉴는 상추쌈과 햇보리밥입니다. 손부터 씻고 오세요. 아휴, 다 씻고 왔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앉아, 앉아. 아이고, 맛있게 잘했다. 자, 벗어들어 먹자. 맛있게 잘 먹자. 맛있게 잘 먹자. 맛있게 잘 먹자. 맛있게 잘 먹자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니 보리밥 찹쑥기 전에 이러시면 어떡해요. 아휴, 아휴. 뭘 그렇게 떼숭을 떨어? 태연아. 네. 나 네 엄마랑 방귀 텄다. 아휴, 상추. 네, 아버지 벌써요? 아니, 아니 그래요, 엄마가. 먼저 드자고 하는 거야. 아휴, 그만하세요. 아휴. 야, 상추 싸고. 에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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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해 온아. 해 온아. 니들 틀렸어. 틀렸어. 네. 이 상추를 먹을 때는 말이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상추를 이렇게 한 두 개 푸짐하게 해서 깻잎도 넣고, 된장을 탕 넣고 밥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. 푸짐하게 이렇게 싸서 한 입에 이렇게 자 엄마 입으로. 컸어. 맛있게들 먹자. 자 나도 나도. 준비해 주시고요. 준비됐으면 발사해 주세요.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긴장되는 순간이에요. 자 전 세계로 생중계대가 있는 이 경기는.